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저주의 연합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 위에 또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또 목회 현장 속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의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의 기념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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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 가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빛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빛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도 빛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시간대 찬양합니다 대산로 예산을 넘어 헌복에 가도 빛나는 대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도 넘쳐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홀로도 빛받으소서 하늘의 맘속에 자동도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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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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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동양을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니 주를 찬양하니 아멘 주는 너의 큰 삶을 그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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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마음을 찬양하니 주를 찬양하니 아멘 주의 마음이 나의 큰 삶을 주의 마음이 나의 큰 삶을 큰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아래 큰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아래 두 그려 그 주 사랑 아래서 그 주 사랑 아래서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주의 얼굴 아래 주의 얼굴 아래 주의 얼굴 아래 주의 얼굴 아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 되고 완전 되었사 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음을 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완전 되고 완전 되었사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흉잡아 주시고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내게 하는 점 없었사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완전 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 우리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향하여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들이 또 일부러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매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기대하며 견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무명대의 의미를 기원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를 받으며 운전하는 스스로 인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화가 하나님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사랑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를 시켓받아주시고 여러분 소원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능하게 하신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통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유저제 목사 외 시부예배 및 이 추임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한자리 이렇게 모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추임 앞에 올려드리니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전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또 소망이 넘치는 예배로 또 성령이 촌만한 예배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23장 마치 되시겠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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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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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사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일어나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시비의 회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들어주셔서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지쳐있는 목회자들 넘어져있는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방어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살리는 목회자를 힘으로 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살고 깨어있어야 교회가 살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어겨주셔서 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 주님의 뜻에 순정할 수 있는 주님의 뜻으로 화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고 도전해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 국가 면장 박윈덩 목사님 성경을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여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특송 순서입니다 유저지의 남성 목사 협창단 온 세상이 캄캄하게 소라는 날짜로 우리 찬양으로 보내주실 때 우리를 다 같이 우리 큰 박수로 받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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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e 온 세상이 감탄하여서 참 빚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존 영광의 존 밝은 눈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존 영광 영광의 존 이 세상의 빛은 어딘지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음악이 시원하고 주 명명을 주행하는 자 그 빛이 바라겠네 영광 영광의 존 영광 영광의 존 밝은 눈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존 영광 영광의 존 이 세상의 빛은 어딘지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의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존 영광 영광의 존 밝은 눈이 어두워도 밝은 눈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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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존 이 세상의 빛은 어딘지 예수라 이 세상의 빛은 어딘지 예수라 예수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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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죄지 교회 협회 회장이신 우리 이종환 복사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박수로 다 맞춰놓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의 이 취임식을 사랑하셔서 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의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와 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남겨납니다. 취임식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과 순간으로 말이야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취임식이 있었나 봤더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회당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바로 이 취임 예배에 설교를 하신 내용이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취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 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취임하실 때에 취임식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회 우리 회장님이와 이본들이 심화 또 이 취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옹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취임식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또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취임의 모든 사역과 동기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이나 높음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저지 목사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저와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야 드려야 할 운성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높음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상이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취임사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회 회장님 이와 모든 임원들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회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상의 사역의 목적을 취임식 설비에서 다음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체나 소속이 중요한 이유는 목적에 있습니다. 목사회나 교역교역이 칭교나 교제의 목적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목적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늘려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파산에 이를 정도에 이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바랄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바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얻지 못해서 홀벗고 굶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 즉 구운 유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림동서 8장 주저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야마 너희를 부욕해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내가 가난한 너도 나의 가난을 공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야마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유저제 가난한 목회자들, 영적으로 기관하고 있는 목회자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유저제 목사회가 이와 같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목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목적에 있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포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인 포로뿐만 아니라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미움, 분노, 원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 시대는 코로나에 의한 포로로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조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부음의 목적을 두고 목회를 했다면 이젠 코로나 시대 때는 목회는 생조를 위한 목회다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압박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도적이오는 것은 도적지라도 주의가 웰망시키는 것뿐이오 내가 원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목사회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는 귀한 목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을 눈번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열한기와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도당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진을 쳤을 때에 그 사환이 일어나보니 그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질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어찌합니까?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라고 낙담할 때에 엘리사가 반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의 사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의 문대는 아람 군대만 보일 뿐이요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엘리사가 안수하여 기도하자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좋더서라고 기도하고 그가 눈을 뜨자 불발과 불빛병호가 도단성 주위에 가득 차고 엘리사를 위하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는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번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때 보이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목회용 보여지는 소망의 목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네번째로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을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눌리면 너무 괴롭죠. 마귀는 우리를 누리려고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들러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억압을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성경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포기하고 싶을 그러한 때에 눌린 자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님이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에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에를 전파하는 목사회가 되시고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국사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좋겠지 혹은 다 이루었을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낳은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목회를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는데 자꾸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다투고 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목사인 곳에는 나도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지었던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읽지 못하고 헤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너도 목사냐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하려면 때려쳐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번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잘못 부른받은 사람인가 보다. 누가 나와 함께 목회하냐 누가 내 성도가 되냐 내가 생각해도 저런 목사 밑에 나 같은 목사 밑에서는 누가 성도로서 사명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겠는가 그런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라는 겁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이 무슨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주의종이라고 할 수 있나 늘 심적 부담에 눌려서 힘들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살아야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디프레스가 너무 심하게 오고 번아웃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너는 위선자다 너는 참 목회자가 아니다 라는 참소가 그의 마음 가운데 짓누르듯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보니까는요 어둡고 침침한 지하실 방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컴컴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손방만한 쪽 창문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는요 깨진 거울 조각 하나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 깨진 거울 조각 더러워진 거울 조각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겠나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 내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그마한 쪽쪽 창문에 햇살이 쫙 내리비시면서요 그 비친 햇살이 그 깨진 거울 조각에 딱 비춰서 그 비친 빛이 반사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조각 더 깨진 거울 조각을 살짝 들었더니요 오른쪽에 어둡고 컴컴한 흡이진 곳이 밝아지고요 또 살짝 왼쪽으로 틀었더니 또 다른 한쪽에 흡이진 곳이 밝아지고 온 더러운 곳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대요. 얘야 너는 빛이 아니다. 너는 비록 깨진 거울 조각과 같지만 네가 빛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빛이 되려고 자랑하지 말고 빛된 나를 증거하는 주의중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가운데 모든 짐이 내려간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빛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빛의 삶을 살 수 없지. 나는 이제부터 그 빛 대신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내 깨진 유리 조각 같고 거울 조각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비쳐내고 소외된 곳을 비쳐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자 그런 힘창의 몸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의 우리 회장님이와 모든 입원들이 한해 그만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치고 심심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된 소망 그래서 주의 성경이 이마신으로 말리야마 주님께서 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여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이 무르하고 낙심한 목회자들에게 아 목사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라는 기쁨과 은혜의 그러한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목사의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심심이 지친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을 소화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고 자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취임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이야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게 김을 부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2020년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한 해기 동안 우리 목사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창성 목사님께서 봉헌특서 아무것도 교육을 말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이창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는 이창성 목사님께서 이창성 목사님께서 금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제 11회기 목사의 이치인식에 앞서 에베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치인식 에베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에베 드릴 때에 주의 종들의 대개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소명받아 생기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19으로 치료받으며 힘들어하는 성도와 동료 친척 친구들의 빠른 회복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온압기는 이제 제 11회기 유저지 목사의 회장으로서 새롭게 이끌어갈 유일철 주의 종에게 각질의 능력을 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주의 종들을 도우며 복음의 진리가 유저지 전 지역의 본전이 전파되도록 힘써 돕는 아름다운 사육이 되도록 강근함과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제 10회기 유저지 목사의 회장의 임기를 마친 유병호 목사님의 노보에도 평강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강근함 속에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사 많은 연료를 믿게 하옵소서 늘 감당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에베 가운데 혼문의 시간입니다 그 우리의 뜻을 냈던 가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캐시를 맺는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유저지 목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위해 잘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진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제 11회기 목사회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해 충만을 다하시고 제 11회기 목사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회에 속한 주의 종들의 사역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이 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강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우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가르셔서 458장 터리센터에 김정롱 목사님 축도를 보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정롱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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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